수학 경시대 1등, 전교 1등 마구, 경상북도 1등 대통령님 보시소, 우리 마을에는 길이 없니더 진짜로 차가 다니는 길이 없고 기찻길만 있는데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 넌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하나? 또라이네 청와대? 내 도와줄까? 간이역 간이역이랑 뭔 상관이로 얘기해? 현지란 게 말이다, 아주 델리케트한 건데 우주 나오는 책만 보지 마고 이런 것도 좀 읽어라 내 남자의 남자? 왜 그런 거 아니래 기반사 아무것도 힘이 있니, 겨? 정해진 대로 운전만 하는 겐데 언제까지 여차 밖에 살기로 나중까지 간이역 타령하는 게 제정식이라 꿈은 내 주제에 뭔 꿈이로 꿈꾸는 게 뭐 어때서? 그냥 만드시더 그냥 우리가 집으시더 준경 학생 이야기를 기사로 한번 실어볼까 해서 준경이는요,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도망치는 거라 또 도망치는 거냐고 내가 이 양원력을 왜 그래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? 술은 아버지한테 배운 길에 어른하고 마실 때는 잔을 돌려서 마시는 길에 몸을 이래 돌리라고 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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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야이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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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